아까 이 사과 깨기 전에 혜주가 사과를 들고 저보고 이라고? 무서워 저 머리 진짜 많이 깨졌어요 짱 길어 나도 소아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 머리는 어때? 왜 별로야? 오늘 컨쿨 대회 나 잘 돼서 언니 요즘 멋진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거 같은데 요즘은 멋쟁이가 되고 싶어서 어때? 멋져? 잘 어울려요 마라탕은 맛도 알지도 말았어야 됐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있어요 마라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지금 마라탕 얘기하고 있었어 선생님 원래 너무 두꺼우지 선생님 이제 선생님 잠시만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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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